지난 21일 목요일 한국 조지메이슨 대학교 G106에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무비나잇을 진행했습니다. 이는 학생활동의 PAC에서 미드텀 준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있을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행사로 학교 1층 강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. 본 행사에서는 Instructions Not Included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상영하였고, PAC 측은 학생들에게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습니다. 많은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본 행사를 즐겼습니다. 학생들은 이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잠시 잊고, 온전히 휴직에만 임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전했으며,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 PAC 측 또한 본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, 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. 추석 연휴가 다가오기 전 친구들과 학교에서 제공되는 간식들과 함께 자유롭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IBS 김서연입니다.